올해 문제가 이제 재현이 말하는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좀 난이도가 그러니까 조금 많이 높아졌어요 어떻게 높아졌냐면 좀 더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학계로는 좀 넓고 약하게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요즘은 이제 보니까 올해 문제를 보니까 필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위원들이 어떤 문제 난이도를 심지어 기술사 수준까지 올려놓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오면 안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12번 문제인데 제가 설명하면서 왜 나오면 안 되는지 간단히 좀 언급을 하면서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70점 정도 되면 한 6문제 틀린 거잖아요 엄청나게 선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60점 되다 60점 되다 하면은 만약에 시험에 쳤을 때 올해 시험에 60점 되다 하면은 다른 감옥에서 약간 보충이 되면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러니까 출제 분석을 잠깐 본다면 출제 분석을 본다면 앞부분에 있는 재난관리 재난관리에서 이제 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난이도도 조금 높여놨어요 알겠죠 기본서에도 잠깐 응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지문도 있었고 재난관리 그리고 이제 화재 조사 조사에서 한 2문제 정도 응급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연소 이론 파트에서 한 5문제 연소 이론 파트에서 5문제 화재 이론 파트에서 또 한 2문제 정도 화재 이론 파트에서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폭발 폭발 파트에서 또 한 문제 정도 응급이 되었고 그리고 위험물 위험물은 이제 계속 좀 더 위험물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설비기사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지문도 조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도 위험물 그리고 뒷부분에 가장 포인트인 소화원리 그리고 소화약재 소화설비 시설 소방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문제가 지금 우리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수업이 보통 두 달 과정이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 소방역사라든지 소방행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 문제도 응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소방학 개론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좀 골고루 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역사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에 조금 감안해서 출제위원들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재난관리 말고는 우리가 보통 두 달 과정이지 않습니까 기분만 수업이 이거 첫 달 과정에서 이것 말고는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두 번째 달 과정에서 흔히 말해 5주차에서 8주차 수업에서 거의 다 응급이 됐다는 거죠 연속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조금 약간은 편장되게 올해는 좀 출제가 되었다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화재 연속 폭발은 많이 나오는 택입니다 계속해서 알겠죠 이거를 기억하고 소방원리 약재 시설도 꾸준히 계속 응급이 되고 있고 위험물조차도 꾸준히 응급이 되고 있더라 또 재난관리도 꾸준히 응급이 되고 있고 화재 조사도 가끔 이렇게 응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필두로 내년에는 이걸 좀 더 강화된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는 연소 화재 폭발 알겠죠 소화원리 약재 시설 이거 두 개를 포인트로 잡아서 계속해서 조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위험물 포함입니다 위험물 포함해서 1회만 따져도 도대체 문제가 몇 문항이냐 엄청나죠 거의 15문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뒷부분에서 어떤 강화되어야 되겠다 내년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문제 잠깐 분석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재 조사 문제입니다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책의 기본서 기본서의 페이지에 보면 535페이지 538페이지 그리고 542페이지 조금씩 줄은 다 쳐놨고 계속 읽어나가는 부분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1번 문제는 여기들 한 번 더 좀 보시면서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좀 더 나머지 분들도 좀 봐야 되겠죠 1번 화재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죠 맞죠 이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계속 강조했던 부분 인지하는 즉시 실시한다 그리고 화재 조사는 강제성 그리고 프리즘식이다 하는 거 계속 밑줄 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3번 화재 조사 시 건축 구조물 화재의 소실 정도는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바닥 면적이 아니고 소실 정도는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줄쳐서 반복해서 암기하라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번 화재 원인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 방화 시설에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답은 결론적으로 4번인데 화재 원인 조사는 우리가 짧게 짧게 키워드 잡아가면서 외웠던 게 있었습니다 줄쳐서 계속 이것도 반복해서 읽으라고 했는데 발화 원인 조사 6가지 발화 원인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소 상황 조사 지금 불 얼마큼 상황이 됐느냐 연소 어느 정도 됐느냐 연소 상황 조사 그리고 대피는 잘 시키고 있느냐 피난 상황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소방 혹은 방화 시설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느냐 원인 조사 잘 됐느냐 그리고 5가지 중에 하나로 발견 통보 발견 통보 및 발견 통보 및 소화 상황 조사 불 얼마큼 나고 있느냐 소화는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조사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중의 소방 방화 시설 조사가 여기에 지문에 언급되는 겁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던 분들은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 안 보면 틀리겠지만 알겠죠 이거는 그닥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실들 문제고요 다음에 2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참고로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362페이지 언급은 되어 있는데 보통 거기 2번부터 3번까지 있죠 2번 3번 4번까지 이게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줄은 쳐놨는데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라고 그랬죠 행동조치 절차가 키워드였는데 이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줄에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반복해서 계속 읽어서 푸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사실은 이거 대학교주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문제풀이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하려고 했던 문제였는데 올해 기출이 되었어요 알겠죠 이게 대학교주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림은 문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을지언제 이 그림은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는 이 그림이 없어요 알겠죠 대학교주에 있는 그림이라서 보통 문제풀이 시간에 한번 다루려고 했던 건데 보면 세로축이 농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농도 그리고 가로축은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그림의 원래 출발점은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세 가지 상태를 보는 그 3중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존재하는 그 3중점에서 고체 상태를 제외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포화수증기압 곡선이 있습니다 포화수증기압 포화수증기압 보통 이제 물을 빼면 포화증기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태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물이 액체 고체 기체 다 있듯이 포화증기압인데 이걸 기준으로 포화증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기체 상태를 최대하로 포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게 대한 압력인데 이걸 기준으로 이쪽은 액체 상태에 해당하고요 이쪽은 기체 상태를 해당합니다 상태가 보면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증기압 곡선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농도 이게 상한계입니다 알겠죠? 상한계고 연소 상한계고 이게 하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온도가 이제 우리가 줄은 쳤어요 온도가 위험 연소 범위에서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하한계는 내려가고 상한계는 올라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알겠죠? 그런 글은 있습니다 기본서에 온도가 높으면 상한계는 올라가고 하한계는 내려간다 즉 상한계 하한계 즉 연소 범위가 커진다는 거죠 온도가 높을수록 그 책에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연소 범위 증가 알겠죠? 그래서 요소 여기까지가 연소 범위죠 폭발 범위 다른 말로는 폭발 범위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쪽이 가연성 가스가 있으면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면 요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연소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면 기본적으로 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화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주로 불꽃 연소가 일어나요 화염이 있는 연소 일어난다는 거죠 화염이 있는 연소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소 범위를 벗어난 상태가 된다면 이런 데는 벗어나 있죠? 맞죠? 벗어나 있죠? 이런 데가 된다면 흔히 말하는 혼합 가스가 다시 어떤 기체 조연성 기체가 이렇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불꽃 없는 연소인 훈소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 그림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한 번 더 문제 풀이 시간에는 이거 다시 한 번 또 다룰 거예요 제가 기본서에는 없지만 다룰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를 보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번에 3번 때문에 그러는데 화학 양론비라고 돼 있죠 화학 양론비 화학 양론비는 연소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제대로 잘 탈 수 있는 범위 흔히 조금 쉽게 한다면 완전 연소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 크기가 어디냐면 그쪽이 바로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중간 정도 알겠죠? 이 정도 농도에서는 완전 연소할 수 있는 범위 여기를 흔히 말하는 이 정도의 농도의 값을 화학 약론적 농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정도의 농도 여기서 화학 양론적 농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는 CST라고 약자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적인 개념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한계에서 최하 온도가 이거죠 맞죠? 그죠? 탈 수 있는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점의 온도가 바로 이 점의 온도가 인하점이라는 겁니다 인하점 인하점 우리가 보통 외울 때 인하점 다음에 온도 높은 게 연소점이죠 맞죠? 그래서 한 10도씨 정도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런 데가 아마 10도 높은 여기가 아마 연소점이 될 거고 더 높은 곳이 이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 우리의 대소관계를 했지 않습니까? 외울 때 그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발화점에 해당하겠죠 온도로 얘기한다면 그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요 A가 A에 대한 점을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점과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인하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1번입니다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화되기 시작하는 최저 연소 온도가 바로 뭡니까? 인하점이죠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줄 한번 쳐 놨거든요 이건 줄 찾는 겁니다 외부 에너지 점화원에 의해서 불 날 수 있는 최저 연소 온도가 바로 인하점이거든요 1번은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인하점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 문제는 이걸 모른 상태에서는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 문제를 혹시나 다른 교재를 봤다라든지 문제 풀이 시간을 한번 봤다면 이거는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 문제입니다 이거 참고 대학 교재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본서에는 없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2번 물질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다 이게 2번이 무슨 말이냐면 2번이 우리가 보통 탈려면 연소의 3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하가 되려면 맞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가연물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산소 공고원이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외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점화원이 있어야지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연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가연물과 산소를 합쳐서 물적 조건의 표현을 쓰죠 물적 조건 알겠죠? 타야 될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소가 일어나면 맞죠? 불이 날 려면 물적 조건이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원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원이니까 이게 에너지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풀어서 해석해버리면 그러니까 물리적, 물질적 조건과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이제 연소하니 최저 온도 바로 인하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물질적 조건 에너지 조건이니까 갑자기 헷갈릴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 가연물 이제 우리 여기서 가연성 가스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죠? 가연성 가스, 산소 물적 조건이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에너지원을 주면은 에너지 조건을 줘버리면 에너지원을 주면은 불태할 수 있죠 맞죠? 할 수 있는 최저 연소 온도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것도 인하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번도 인하점에 대한 설명 맞죠? 1번은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줄쳐놨습니다 인하점 그리고 이것도 알고 봤더니 요렇게 해석했더니 인하점에 대한 설명이다 요렇게 이제 바꿔서 지문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까다로웠어요 사실은 요런 지문들은 다음 3번 화학 양론비에서의 최저 연소 온도다 화학 양론비라고 하는 거는요 결론적으로 가장 연소를 잘하는 농도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가장 연소 잘하는 온도 농도 알겠죠? 가장 연소 잘하는 농도 화학 양론비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 요 중간에 쓰니까 당연히 이 점에 대한 설명이죠 최저 온도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 온도 아니잖아요 맞죠? 인하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틀릴 확률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라고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우리 좀 많이 틀렸지 않았을까 좀 헷갈려지지 않았을까 왜? 잘 보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속에서 알겠죠? 다음 4번에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연소 온도다 가연성 혼합기 가연성 혼합기가 이제 일종의 연소 범위에 해당하는 혼합이죠 그렇죠? 가연성 혼합기 가연성 혼합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무슨 범위 연소 범위에 해당하는 최저 하한계 온도다 알겠죠?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 다른 말로는 이제 연소 범위 연소 범위에 해당하는 형성하는 최저 연소 온도다 이것도 인하점에 대한 설명이더라 즉 1번 2번 4번은 인하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알겠죠? 3번은 가장 연소 잘하는 농도에 대한 최저 농도에 대한 최저 온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서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았다 일단 응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틀릴 확률이 대단히 좀 많았지 않았을까 본 사람들은 안 틀립니다 또 본 사람들은 일단 화학 양론비는 항상 응급하거든요 이거는 2번 4번 지문이 헷갈리더라도 2번 4번이 3번은 이제 확실히 응급을 하거든요 보통 문제 그거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인하점은 아니다 얘기하기 때문에 화학 양론비는 가장 연소 잘하는 농도이기 때문에 알겠죠? 최저는 안 내라는 뜻이죠 불붙기 위한 최저 온도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다음 4번 화재 가혹도 자 이것도 화재 가혹도 화재 가혹도 화재 가혹도는 언급되는 게 화재 하중이 언급이 돼야 되고요 계산 문제로도 이거 나옵니다 화재 하중은 계산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화재 가혹도는 항상 화재 강도까지 화재 강도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재 가혹도는 줄은 차 놨는데요 손상 입히는 정도예요 불 났을 때 알겠죠? 손상 입히는 정도가 화재 가혹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손상 입히는 정도인데 일단 1번 화재 가혹도의 크기는 화재 강도와 화재 하중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화재 가혹도는 항상 언급되는 게 화재 하중과 화재 강도입니다 가혹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줄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 페이지 426페이지 별표란에 있는데 보통 화재 가혹도는요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건데 화재 가혹도는 최고 온도 불이 났을 때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으로 불타는 지속 시간으로 보면은 당연히 불타는 시간이 길면 과학도 크겠죠 손상되는 정도가 맞죠? 온도가 불수록 당연히 손실되는 정도가 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데 이 최고 온도는 흔히 말하는 이게 화재 강도와 관련된 거고요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겠죠? 다음에 지속 시간은 화재 하중 화재 하중 뜻이 뭡니까? 타야 될 가야물의 양이죠 전체 양이죠 결론적으로 탈 수 있는 가야물의 전체 양 어떤 구역실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많으면 당연히 불타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말이 단어가 그냥 좀 낯선 단어지 가야물의 총량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많으면 당연히 오래 타잖아요 지속 시간 길어질 거고 그렇죠? 화재 강도는 단시간당 열의 양이니까 열이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그대로 있는 건데 그대로 보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화재 각도의 크기는 화재 강도와 화재 하중의 영향을 받는다 화재 강도와 화재 하중의 영향을 받는다 그게 나타낼 때는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2번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 판단은 중요한 인자이다 자 같은 말 반복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최고 온도 화재 강도 시속 시간 화재 하중 그렇죠? 2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3번 우리 책에 없습니다 3번 없는데 기술 저기 다른 관리사 쪽에서 있는 내용인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또 언급을 또 해 드릴게요 알겠죠? 기본서에 다시 넣겠는데 자 3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문제 풀 때 별표가 더 물음표가 더 가는 거죠 이거는 기본서에서 본 적 없는데 됩니다 문 풀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별표 할 수 있고 4번 물음표 할 수 있고 화재 과학 또는 화재실이나 화재 구역의 단열성 아 요거는요 책에 있습니다 화재실이나 화재 구역의 단열성이라고 돼 있죠 4번에 화재실이나 화재 구역의 단열성이라고 돼 있죠 요거요 화재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줄쳐놨습니다 화재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줄쳐놨어요 이거 화재 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미친 요인 영향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있습니다 화재실이나 화재 구역의 단열성 영향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알겠죠? 요건 책에 있습니다 자 3번은 책에 없지만 요건 정확히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줄쳐가지고 다 외우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헷갈렸지만 4번 확실히 틀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난이도는 좀 있었습니다 3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급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언급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A는 개구부의 면적에 환기 요소 이제 환기가 잘 기체가 잘 출입할 수 있게끔 그 환기 요소가 당연히 그 열린 창가의 어떤 개구부의 면적과 관련이 있고 그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높이 개구부의 높이 어떤 창이 둥근한 창이 있다 그 면적에 비례하고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환기 요소가 화재실의 환기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이냐면 환기가 잘 되면 그만큼 조연성 기체가 더 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잘 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산소가 지연성 가스가 없으면 안 탈 수 있지 않습니까? 훈소 연소되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 5번은 이거는 이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던 문제입니다 자 완전 연소시 산소 최저 농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최소 산소 농도 5번 보통 MOC라고 나타내고요 이거는요 볼스 곱하기 하한계죠 이거는 계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했던 겁니다 최소 산소 농도는 이거는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돼요 다만 이게 왜 어려웠냐 보통 이거 할 때 메탄, 에탄 메탄, 프로판, 부탄으로 했거든요 그걸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메칠알코올 즉 메탄올로 했다는 말입니다 공업용 알코올로 그러나 완전 연소 반응식만 잘 외우면 그 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메탄 프로판 언급된 거는 부탄의 완전 연소식이 나왔지만 향후 에탄도 기억하라 그랬고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메탄 구조가 이런 구조였는데 위험물 중에 알킬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히드록식이라는 작용기 OH가 붙으면 히드록식이 말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CH3OH가 됩니다 그럼 메탄올 에탄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에탄은 탄소가 두 개에요 여섯 개 자리가 다 수소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여기에 뭐 제가 히드록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먹는 알코올 에탄올 C2H5OH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는 여기다가 이게 프로판인데 여기에 만약에 히드록식이 들어오면 이게 프로판올 이래 되는 거예요 부탄에 또 이거 들어오면 부탄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 5도 있어요 C5 펜탄 펜탄올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펜탄까지 안 나오니까 안 적는 거죠 주로 언급되는 게 이거였으니까 완전 연소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에탄올로 알코올 종류로 바뀌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되는 문제였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몰수 보면 됩니다 이 문제는 무슨 수 몰수 즉 메탄올의 완전 연소를 보자는 거죠 채소 산소 농도 할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적어볼게요 CH3OH 메탄올 다른 말로 메칠알코올 이거는 공흥용술이라서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이거는 연소한다 그럼 산소기체와 결합한다 그러면 탄소수소 있으면 무조건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이 기본틀은 꼭 갖고 가면 됩니다 이게 뭐 나오든 탄소수소 나오면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순소 뭘로 맞추라고 했습니까 탄소수소 산소 순으로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빠르니까 이거 탄소 한 개 있잖아요 그죠 한 개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수소 몇 마리 합이 네 마리 맞죠 H3 그리고 H 합이 네 마리 이 두 마리 앞에 뭐 쓰면 됩니까 2라고 쓰면 돼요 맞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수소 이 네 마리 이 네 마리 연습했다 아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마지막 산소가 여기는 몇 마리입니까 이 두 마리 CO2니까 이 두 마리 이 두 마리 이 두 마리 합이 네 마리죠 조심해 이 산소 한 마리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 몇 마리만 있으면 됩니까 산소가 세 마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주는 거죠 2분의 3 곱하기 하면 세 마리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려 제가 나중에 문풀 할 때는 에탄올도 할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종류별로 나올 수 있는 많은 거 다 할 겁니다 한번 하겠는데 사실 틀만 잡으면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 이거 못 보면 틀렸을 거고요 이거 못 보고 여기다가 이거 네 개니까 2라고 써서 틀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거 눈에 안 보여 가지고 순간적으로 순서 맞추기 위해서 이 합이 산소가 네 마리인데 이 한 마리 있으니까 이 세 마리 있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을 하면 세 마리 되죠 맞죠 자 이제 앞에 있는 개수비가 무슨 비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개수비가 몰수비죠 맞죠 산소 몇 몰 있습니까 2분의 3 몰 1.5 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끝났어요 문제에서는요 몰수는 1.5 몰이 나왔고요 그렇죠 1.5 몰 나왔고 곱하기 한 개 한 개 지금 나왔잖아요 저기 뭐가 나왔는데 상 한 개 나왔죠 상 한 개 나왔고 상 한 폭이 나왔잖아요 32라고 상 한 개 37이라고 나왔죠 그럼 한 개는 얼마입니까 7일 수밖에 없죠 차가 그렇죠 1.5 곱하기 7 이 정도 산소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산소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수학은 몰라도 산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겠죠 7,5,3,15,7 10.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채소 산소 농도는 몰수 곱하기 한 개다 됐죠 다시 한 번 더 암기하시고요 다음 다음 6번 폭발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오른 것은 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이거는 외웠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기본소에 없는 단어도 나오긴 하나 나왔어요 반응 폭주라고 나왔지만 일단은 1번부터 볼게요 아세틀렌과 사나에틀렌 대표적인 분해 폭발입니다 알겠죠 가스 폭발 중에 대표적인 폭발 중에 분해 폭발에 해당해요 아세틀렌 사나에틀렌 그리고 오류 위험물 TNT 같은 것들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건 페이지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지문은 이건 책에 그대로 있는 지문이고요 분해 폭발 이렇게입니다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이건 1번이잖아요 바로 맞죠 단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문제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치기 전에는 지문들 계속 다 읽어 나가서 이제 그게 다 공부니까 알겠죠 근데 막상 시험 칠 때는 2번 3번 4번 읽어볼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프린이가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상온에서 탱크에 저장된 중유가 유출되면 자유공간 증기운 폭발이 일어난다 자 증기운 폭발 자 2번에 증기운 폭발은 증기운 폭발에 대한 정의는 일단은 얘는 기체 형태 폭발 중에 기상 폭발 중에 기체 상태 폭발 중에 가스 폭발에 해당하고 이 가스 폭발 중에 이제 증기운 폭발이 이렇게 이름화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순차적으로 얘기한다면 증기운 폭발은 일단은 기체 상태 폭발이고 그리고 가스 폭발이고 증기운 폭발이다 종류 휘발이 다시 말하면 증기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휘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류 위험물 중에 휘발유가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 외에 LPG LNG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LPG는 흔히 말하는 프로판과 부탄이 있는 거고요 이런 화학식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적겠습니다 프로판부터 LNG는 메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가 틀리느냐 하면 증기운 폭발에서 중류는요 사실은 휘발점이 낮아요 아 좀 높아요 잘 안 날아가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기운 폭발 종류는 휘발유 알겠죠 보통 LPG LNG 가스 성분이다 다음 3번 밀폐 공간에서 조연성 가스가 폭발 범위를 형성하면 조연성 가스가 폭발 범위를 형성해서 가스 폭발을 한다 조연성 가스는 안 탑니다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지 조가 틀렸어요 뭘로 고쳐야 됩니까 가로 고쳐야죠 가로 가연성 가스죠 맞죠 폭발은 가연성 가스가 하는 거죠 조연성 가스는 도와주는 거지 자기가 타는 건 아닙니다 다음 4번 다량의 고음 물질이 물 속에 투입되었을 때 물이 물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 상 변화가 상태 변화입니다 의한 폭발 현상 이거는요 폭발 중에 액체 고체 상태의 폭발 응상 폭발이 있는데 이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증기 폭발이랑 응상 폭발 아 저 증기 폭발 이렇게 있습니다 응상 폭발 지금 이거 설명은요 우리 교재는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다량의 고음 물질 대표적인 예가 슬랙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뜨거운 물질이죠 물 넣으면 물이 갑자기 상태 변화가 폭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문은 바로 수증기 폭발에 대한 지문입니다 참고로 반응 폭주라는 게 뭐냐면 연소 반응 속도가 폭발 속도가 과격해지는 그냥 화학적 폭발이에요 반응 폭주 뭘 하면 우리가 폭주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술 천천히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술 되게 빨리 마시는 사람은 폭주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 술 그렇게 폭주하지 마라 급하게 과격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응 폭주는 어떤 과격해지는 화학적 폭발이다 요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7번 과연성 물질의 화재 시 소화 방법 자 소화 방법 자 소화 방법 자 소화 방법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화 원리에 해당하는 건데 1번 타나칼슘 타나칼슘 타나칼슘은요 다른 말로 칼슘 카바이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7번 칼슘 요게 타나칼슘입니다 탄소 칼슘 탄화 칼슘 알겠죠 요거는 외우는 거죠 물과 반응하면요 위험도가 가장 큰 기체 용적 기체 뭐가 발생합니까 요거 요거 이름 뭐죠 아세틸렌 아세틸렌 알겠죠 위험도 가장 큰 기체 아세틸렌이 발생합니다 물과 반응하는 아세틸렌 그래서 물을 분모하면 돼요 안 돼요 결론은 안 되죠 맞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세토는요 이거 수용성 위험물입니다 이게 유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아세톤은 이게 수용성 위험물이에요 물에 녹는 위험물입니다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수용성 위험물은 알코올형포 알코올형포 혹은 내알형 알코올형포 소화약재로 소화한다 요거 페이지 575페이지 고대로 있습니다 2번 지문은요 알코올형포 소화약재에 있습니다 아세톤 알겠죠 페이지 575페이지 고대로 줄쳐난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나트륨 자 나트륨은요 다시 말하면 금수성 물질이죠 나트륨은 물과 반응에서 수소기재 발생합니다 알겠죠 나트륨은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함부로 물 뿌리면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당연히 금수성 물질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할론소화약재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3번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이죠 금속 맞죠 금속화재는 D급화재입니다 금속화재는 무슨 화재 D급화재예요 D급화재 D급화재 D급화재는요 주로 얘는 물 뿌리도 안 되고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마른 모래 예 아니면은 질석 중에 질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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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만든 팽창 질석 성질은 그냥 모래처럼 보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로 겁니다 알겠죠 마른 모래 대표적으로 건조사 건조한 모래 마른 모래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할론소화약재 얘는 이거는 뒤에 이제 수업할 때 얘기할 거예요 할론소화약재는요 주로 무슨 화재에 쓰느냐 하면 얘는 ABC급 화재입니다 ABC급 화재에 얘를 많이 써요 할론소화약재는 지금은 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이거 안 좋은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존 파괴 물질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 지금은 지향하는 소화약재입니다 정말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이거는 그리고 주로 A 무슨 화재입니까 일반 화재 B 유류화재 C 전기화재 때 할론소화약재 쓴다라고 이제 줄쳐놨습니다 수업했듯이 분들은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답은 2번이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직접 문제 풀 2번 답이다 생각하면 끝나야 돼요 4번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도 금속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그네슘조차도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나와요 알겠죠 이거는 이산화탄소소화약재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소화약재 밑에다가 요것도 뒤에 줄 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소화약재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BC 급화재 소화약재 쓰죠 B 유류화재 C 전기화재에 이산화탄소 가소소화약재 이산화탄소소 가소형태거든요 요거 씁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겨서 8번으로 자 8번 위험물에 나왔어요 위험물 자 1번 한번 보면서 정리할게요 1번 인류 위험물 인류 위험물 다시 말씀드리면 산화성 고체죠 자 인류 위험물의 가장 큰 정의는요 인류 위험물은 인류 위험물은 우리가 외울 때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소 내뱉죠 그죠 산소를 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가연물 본인은 가연물질 아닙니다 얘가 산소 냅니다 얘가 만약에 가연물질이잖아요 가연물질이 산소내잖아요 그럼 자기 반응성 물질이 되죠 알겠죠 얘는 가연물 아닙니다 얘는 절대 가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산소만 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질산 염류가 있어요 그런데 질산 염류가 연소 속도가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이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 오류죠 오류 연소 속도 빨라서 폭발적으로 하는 거 TNT 같은 거 다이너마이트 알겠죠 오류입니다 오류 다시 말씀드리면 질산 염류가 연소 속도 빨라 안 탄다는 겁니다 가연물이 아니에요 인류는 산소내는 인류하고 육류는 산소만 내죠 알겠죠 다음 2번 제3유 위험물 중 확린이 있습니다 확린이 있는데 가열충격 마찰에서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므로 이런 거에서 만약에 산소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표적인 얘가 인류 위험물이죠 산소 내는 거는 맞죠 그렇죠 아닙니다 틀렸고 3번 제4유 위험물 인하성 액체죠 제1석유류는 인하점 및 연소 환기가 낮자 대표적인 얘가 인하점 보통 1석유류는 인하점 21도 미만이거든요 숫자도 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적은 양으로도 화제 위험이 있죠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오류 위험물 중 흔히 말하는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수 물질인데 여기서 유기 과산화물 하는 말 있잖아요 유기 자 보면 4번에 유기 과산화물 이게 무기 과산화물하고 헷갈린 말입니다 무기란 말이 있으면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타야 될 물질이 무기란 말이 있으면 얘는 유기라고 돼 있죠 이게 과연물입니다 과산화 산소 많다는 말이죠 과산화물 자기 반응수 그렇죠 오류 위험물 맞습니다 얘는 맞는데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있다 수분과 접촉해서 발화 위험이 있는 건 금속 물질이죠 맞죠 금속 물질이죠 얘는 타야 될 물질과 산소가 다 있단다 오류 위험물입니다 근데 이제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있다 이거는 금속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 중이가 3유 다음 9번 소화설비 나왔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이거 진짜 잘 안 나오는 건데 나왔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610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수원이 물이 있는 곳이 수원의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대요 그럼 물을 끌어 올려야 되거든요 펌프 이용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물 올린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물을 끌어 올려야 되니까 물을 끌어는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 이런 데 있잖아요 식당 이런 데 있으면요 주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방 밑에 펌프 다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그거 안 돌려놓잖아요 이래서 물 찹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을 밑에 있으면 골을 올려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물 올림 장치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동용 수화 개폐 장치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그림 참조할 겁니다 수업할 때 동력 제어반 있어야 되고요 리폐브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언급해야 되는 내용들 맞는데 솔레이노이드 밸브가 되게 특별한 거예요 9번에요 여기 솔레이노이드 밸브 솔레이노이드가 뭐냐면 자석인데 전자석 개혁이래요 전류 흐릴 때만 자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대표적인 얘가 얘한테 이제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솔레이노이드를 작동시켜야 되는 설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얘가 스프링 컬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야지 물 뿌릴 수 있는데 그럼 감지를 하면 솔레이노이드 밸브에서 이제 신호가 가면 솔레이노이드 밸브가 전류 흘러서 얘가 어떤 자기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딱 당깁니다 그 밑에 있던 예를 들어서 물이 팍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팍 살수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게 솔레이노이드 뜻이 거예요 솔레이노이드는 쉽게 말하면 전자석이거든요 전류 흐를 때만 자석들 자기를 기구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알겠죠?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는데 언급을 하는데 이 솔레이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스 소화 설비인 CO2 소화 설비 가스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말고는 없거든요 우리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동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밸브 딱 열어줘 가지고 이제 저거 가스 이제 나오게 대신 그때 사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산화탄소는 질식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신호 막 주고 음향 신호 이제 나간다 뭐 가스 뭐 독가스 막 나오듯이 예를 들자면 피해라 이 말이죠 이거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기 있고 다음에 스프링클러 중에 준비작동식이라고 있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대표적인 예 보통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예로 스프링클러 중에서도 이제 준비작동식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더라 이건 이제 정해져 있는 밸브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 두 가지 이렇게 외우라고 표시합니다 보통 알겠죠 뭐 또 있긴 더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이거는 참고로 페이지 630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실 분들은 그 답은 4번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쉽게 설명했지만 다음 10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의 대비 단계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난관리는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죠 재난관리는 자 우리가 10번의 재난관리를 보면 뭡니까 예방해야 되겠죠 예방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을 때 하기 위해서 대비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대비 단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어요 재난이 그럼 대응해야 되겠죠 대응 단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복구도 해야 되겠죠 기본 틀은 이 단계죠 우리가 보통 재난관리 이 기본 단계는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대비 단계 물었던 겁니다 대비 단계 자 그러면 기억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재정운용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 대비 단계 맞고요 니은 재난예보 경보 동그라미 경보 요거는 책에다가 저거 뭐 무슨 경보 내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런 말이 나오면 다 대응 단계에요 대응 단계에서 경보란 말이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 대응 단계에서 나와야 돼요 요거는 참고로 뭐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라든지 대표적인 위기 경보 발령 경보 발령하는 겁니다 요거 경보책에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응 단계에요 요거는 참고로 366페이지 있긴 있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니은 지문이 있어요 자 디귿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 일반적으로 뭐 교육 교육 이런 거 있으면 다 대비거든요 요것만 여래라서 요걸 적어놨어요 요거 예방 단계라고 적어놨는 겁니다 그 예방 단계에서 이게 밑에 대비 단계가 있는데 대비 단계도 보면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 돼 있는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은 요거는 예방 단계가 있는 거다 라면서 별표로 별도로 해서 적어놨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예방 단계에요 그래서 일단은 니은과 디귿 아닙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도 대표적으로 이건 대비 단계거든요 답은 2번인데 요것도 조금 틀릴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많을 거다 오답은 3번도 좀 많을 거다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 11번 위험물과 물이 반응할 때 자 이건 물 반응한 거 되게 많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싹 정리해 줄 건데 한번 다시 얘기한다면 탄화 알루미늄 탄화 알루미늄은요 삼류 위험물입니다 참고로 탄화 알루미늄 혹은 탄화 칼슘 그러니까 탄화 칼슘은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좀 많이 외워져 있는 거죠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아세틸린 발생한다고 돼 있죠 아세틸린 발생하더라 여기서는 또 탄화 알루미늄까지 언급이 됐네요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해요 얘도 그러면요 얘는 메탄 메테인 기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 1번이에요 요거 요건 문제도 아마 오답이 좀 많았을까 요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2번 이나 칼슘 2번에 있는 이나 칼슘 이나 칼슘 이나 칼슘도 삼류입니다 이나 칼슘 이나 금속물이라고 보통 책이 있는데 이게 삼류에요 요건 물과 반응하잖아요 이나 칼슘 물과 반응하면 포스피 포스피이 PH3 다시 말하면 인하수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하수수비체 요게 포스피이에요 이나 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포스피 발생 요것도 이제 삼류입니다 다음 3번에 수소화 알루미늄 리튬 요거는 수소 금속화물이거든요 요것도 삼류입니다 지금 다 삼류만 나왔어요 수소 금속화라고 되어있는데 알루미늄 리튬 삼류입니다 요거는 앞에 수소화라는 말 보고 수소기체 발생 요거는 알겠죠 요거는 수소기체 발생 다음 4번 트리에틸 알루미늄 자 이것도 알킬 알루미늄 우리 책에 있어요 그냥 알킬 알루미늄 알킬 알루미늄 알루미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알킬 그게 뭐냐면 아까 언급을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래 나오니까 물론 제가 또 수업실에 언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한다면 요게 하나가 없으면 요게 메탄이었죠 요게 수소가 하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리튬이 들어왔다 그럼 알킬 리튬이에요 그냥 알킬 리튬인데 정확한 표현은요 이게 전체가 다 알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킬기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요 요게 에탄인데 요 수소 없으면 요것도 알킬기에요 이 자체가 다 알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알킬기인데 요거는 원래 메탄 구조에서 나왔잖아요 메탄 구조 그래서 요거는 메틸기 메탄 구조에서 나와서 요거는 에탄 구조에서 나왔거든요 C2H5 아 C2H6 요거는 알킬기 중에서도 에틸기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요거 프로판이거든요 C3H8 프로판인데 요거 쓰면 알킬기거든요 요거 프로필기 요렇게 읽어줍니다 프로필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거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화학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맞죠? 책에는 간단하게 뭐 알킬 알킬 금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알킬기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수소와 지금 트리 에틸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 에틸기가 트리 세 개 있다는 뜻이고 트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에틸 알루미늄 다른 말로 알킬 금속화물입니다 알킬 금속 알킬 금속이에요 3유에요 이거 책에 알킬 금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3유입니다 3유 자 3유인데 이게 에틸기라서 에테인 나와요 에탄 에테인이 여기서 에탄입니다 자 이것도 골치 아픈 게 어떤 책에는 에탄 돼 있고 어떤 책에는 에테인 돼 있는데 요번 기초는 또 에테인으로 나왔네요 지금 명명법이 다 바뀌었거든요 메탄 메테인으로 바뀌었고요 에탄 에테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판 프로페인 근데 아직 보면 문제나 보면 다 뭐 프로판 일 다 나와 있어요 예전 명명으로 알겠죠 요런 데는 좀 조금 약간은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통일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또 지금 걸로 나오잖아요 에테인 출제위원이 정확한 뭐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출제 다시 한 번 더 명명법도 예전 걸로 할 것이냐 바뀐 걸로 할 것이냐 해야 되는데 책들 보면 대부분 보면 다 예전 걸로 돼 있어요 뭐 기술사식도 그렇고 설비식도 그렇고 참고로 보면 이런 명명법은 조금 헷갈리지 않겠네요 이거 에테인이 가는 게 에탄입니다 에탄 그래서 그 중간에 에틸이라고 쳐보세요 에틸 동그라로 쳐보세요 이걸 짜 있으면 에탄 나오고요 만약에 똑같이 메틸이라고 돼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트리메틸 알루미늄 이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메틸 나오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메탄 프로필기라고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래 되면 프로필기 프로필 알루미늄 이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프로필 프로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간다는 거죠 짜증나게 너무 화학적으로 더 가잖아요 이래 되니까 맞죠 죄송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명명에 대해서도 조금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통일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에테인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우리가 예전명명법으로는 에탄입니다 에탄 다음 12번 자 이 문제는 솔직히 풀기도 싫어요 짜증나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 문제의 문제점부터 얘기해 줄까요 이거를 좀 더 제가 화학적으로 이거 화학 문제죠 따지면 화학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800도씨 1기압에서 항 1kg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항의 발생량은 물어놓고 이산기체로 가정한다 이건 당연히 주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 기체 상수 들어갈 겁니다 R 이거는요 기술사 시험 정도 돼야지 외워야 돼요 0.082 이거는 이건 원래 주어져야 돼요 굳이 계산 문제 나온다면 여태까지는 간부 문제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솔직히 또 더 얘기하면 기술사 문제도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느냐 하면 800도씨 1기압에서 공기 중에서 돼 있는데 발생량 물었는데 정확하게 문제 내려면요 완전 연소한 후에도 온도나 압력이 같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 없으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문제 사실은 이게 파고드 가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문제예요 이거는 화학자로 파고드 가면 그러고요 두 번째 줄에 이산항의 발생 양 물었죠 우리가 말하는 일자는 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가면 질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양은요 질량으로 물어요 기본적으로 더하면은 양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단계로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피의 양은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부피의 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 통용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피는 글자 없고 양으로 묻잖아요 질량 얘기합니다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로 해놓고 틀린 겁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언어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잘못된 문제고요 문제 풀이는 간단히 해 드리겠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TVNNRT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황 완전 연소하면요 황 산소 기체랑 결합하면 이산화황이 됩니다 SO2 이건 이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여기서요 결론조부터 얘기한다면 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32라고 표시되어 있죠 맞죠 그럼 발생 후 이산화황의 분자량은 얼마냐 인마 32 얘 16 16 합이 얼마입니까 64가 될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딱 보시면요 어떤 질량 쪽으로 본다면 이거 질량비가 몇 대 몇에 해당해요 1 대 2에 해당하죠 황과 이산화황만 보면 됩니다 이거 지금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1 대 2죠 얘가 몇 kg 있다고 했습니까 1kg이죠 결론적으로 완전 연소하면 얘 몇 kg 나옵니까 2kg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요까지 내야 돼요 사실은 소방학개론에서는 요까지 내야 됩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요까지 이해 됐죠 자 이래 놓고요 뭘 물으느냐 하면 문제에서 이산화황의 발생량 캐 놓고 또 좀 이런 표현은 가하지만 낚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세제곱센티미터로 내놨어요 세제곱센티미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사 하시는 분들도요 공부하는 분들도 단위는 안 외워요 R이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참고로 이거 주어져야 돼 또 이거 기술사 정도 돼야 문제 해야지 이거 외우라 그러지 이거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단위가요 기압 기압 그리고 리터 그리고 몰 온도 이게 기초상수입니다 이거 온도 절대온도 몰 부피 기압 흔히 말하는 PV는 뭐죠 PV는 이건 외웠잖아요 요거 다 넘기면 되죠 R 넘기면 R 빼고 넘기면 NT분의 PV죠 압력 V 부피 리터 N 몰수 T 온도 절대온도 그러니까 단위가 이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이 단위일 때 이거 쓰는 거지 이 단위 아닌 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단위가 달라져요 단위가 이건 주어져야 돼요 통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내신 분이 이거 압력이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라고 이거 외우면 안 되겠냐 이거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근데 이 문제보다 허파가 디비저를 가지고요 이거 도대체 이건 깬또잖아요 깬또 이걸 1분안 왜 푭니까 숫자도 솔직히 더럽다는 표현을 안 할게요 안 좋은데 숫자도 확 떨어지는 숫자도 아닌데 자 그러면 한번 요거 고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PV는 NRT를 고대로 한번 집어넣어 놓고요 압력 똑같다는 표현이 원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 원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 완전 연소한 후에 기압도 1기압이다 계속 나와야 돼요 안 넣어놓고 이게 틀린 문제예요 원래 원칙도 따진다고 이거 말도 안되는 문제네요 가지고 그 다음 부피 이래놓고 발색 양부를 부피 부피 이거 물었던 거예요 부피 응 일단 몰수는요 좀 더 나중에 강화시키겠습니다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써야 돼요 이거 몰수 이걸 좀 치고 갈게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그냥 우리나라 말로 외우세요 자 이게 아까 이산화항 분자량 64라고 했습니다 응 그리고 얘 질량은 64인데 몇 킬로그램이라고 돼 있습니까 2킬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어 요것도 그람으로 고쳐야 돼요 곱하기 몰수 아 기체 상수 0.082 곱하기 온도 800도 시스만 틀립니다 800 더하기 절대 온도 더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래놓고 이거 물었어요 야 이거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다면 계산천재가 아니면 산수천재가 아니면 계산기 없이 이거 1만 안에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일단 저것만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계산기 때려보니까 계산기 넣으세요 귀찮아서 때려보니까 2.749 749 2.749 749 5 625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더라구요 단위가 리트입니다 왜 리터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리터라서 그럼 리터로 또 주어져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까지 양보한다고 쉽시다 이까지 그러면 이게 2749 즉 2750으로 해줘야죠 이런 것도 깬도 때리게 만들었잖아요 2750 없거든요 가만히 봤더니 세제곱미터에요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에요 아 이런 산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뭐 산소 공부하러 왔습니까 그래 이래 놓고 나서 이제 2.75가 나온거에요 이 반올림 해가지고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 나왔던 문제 이 문제는 보지 마세요 절대 앞으로 두 번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건 이거는요 공부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보면 이거 공부해서 1분 안에 우에 푭니까 산소실력 우에 푭니까 안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 문제는 좀 아니더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13번 자 중질류 화재 중유화재라고 보시면 돼요 중유화재 때 무상 주사입니다 안개 모양으로 주사입니다 이거를 유화소화하러 그래요 이거 13번 문제 이 페이지 이거는 574페이지에 있는 유화소화에 대한 내용인데 유화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유화소화인데 무상 주사하는 게 이거 유화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화소화 유화소화는 일종의 질식소화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냉각소화에도 해당합니다 유화소화는 질식 냉각효과가 있다 이거 주사 방법은 무상 주사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책에 줄친대로 외우면 이거는 좀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줄친대로 외웠다면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2번으로 하고 3번과 4번에 나오는 타격소화는 봉상 주사하는 거죠 물줄기를 봉 모양으로 타격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던 문제 중에 하나 꼽는 게 사실 14번이에요 14번 14번은 단순 안기로 푸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건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본 교재에도 많이 언급된 내용도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 우리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쉽네요 이게 뭐냐면 재난관리 방식 중 분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관리는요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분산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지만 지금은 이제 추세가 통합관리로 가는 추세 우리도 지금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통합 쪽으로 지휘계통의 하나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분산 시키는 거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분산해버리면 경계선이 되게 모호해져서 그래요 바닷가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모래사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거는 해양 쪽인지 소방 쪽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맞죠 그래서 하나의 그냥 통합으로 하면서 이제 약간 분산시켜 놨는 겁니다 장단은 다 있는데 일단 통합관리는요 이제 추세라는 뜻인데 우리도 지금 거의 통합관리 추세 우리나라도 얘는요 거의 단일 부처라 본데요 혹은 소수 소수 부처 얘는 다수 부처가 많다는 거예요 다수 부처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는 건데 자 13문제는 솔직히 좀 아 이거는 제가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 아니라서 이건 조금 언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데 많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번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 방식의 차이와 대응 계획 및 책임기간이 각각 다르게 배정 요거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분산 느낌 나죠 글자 뉘앙스가 그죠 책임기간이 각각 다르게 배정 부처가 다수로 있다는 뜻입니다 2번 재난 시 유관기간 간에 중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유관 관련이 있는 기간 간에 중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바닷가 딱 근처다 소방도 될 수도 있고 해양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대응이 있을 수 있다 3번 그래서 이제 분산 관리의 개념이 되겠고 재난의 발생 유행에 따라서 소관 부처별로 업무가 당연히 나뉘겠죠 이건 분산의 어떤 느낌이 오죠 글자 뉘앙스에서 국어적인 의미에서 다음 4번 재난 시 유사한 자원동원 체계와 자연 유형이 필요하다 재난 시 유사한 자원동원 체계와 자원 유형이 필요하다 이 말은요 통합 관리에서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나 화재 등등이 일어났다고 해요 홍수가 나도 사람 구해야 되죠 화재가 나도 사람 구해야 되죠 어차피 사람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사람 구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뉘앙스가 이거는 통합 관리 방식에 좀 더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문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별핀 문제입니다 알겠죠 응급을 기본서에 응급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재난 관리 중에 요렇고 그 다음 15번 가연성 물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근데 글자를 보시면 비열 연소열 빗점이 자금이 위험하다 증발열 연소열 뭐 3번의 표면 장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15번 문제는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페이지 572페이지에 있는 물에 대한 개념을 물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좀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의 성질에 대해서 좀 외워야 되는데 물은요 비열이 엄청 큰 물질에 속해요 비열이 커서요 온도가 쉽게 안 변합니다 얘가 뜨거운 물질을 만나면 개의 온도를 확 내려요 그래서 소화로 쓰는 거예요 소화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표면 장력도 엄청 커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요 물컵에 가득 따라오면 똥실하게 이렇게 안 흘러내리고 이래 되는 겁니다 표면 장력이 커요 이런 부분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끓는 점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백도 액체 중에 백도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물이 증발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열을 흡수한다 이 말이죠 물이 기체될 때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한 겁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열 싹 다 뺏어가거든요 그렇죠 증발 열이 많으니까 주위 온도가 낮아져요 냉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은 소화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물 아닙니까 어차피 소화할 때 불 끌 때 맞죠 이런 특징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거꾸로 물은 그래서 안 이용하잖아 이래 되니까 맞죠 그러면 위험한 물질은 비열을 어떻게 씁니까 상대적으로 작고 조그만 열 가해도 온도 확 올라가고 불 잘 탈 수 있죠 조그만 열 가해도 온도 변화 크니까 표면장제 작고 정발 열도 작아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1번 결론적으로 위험도가 위험하려면 1번 1번에 보시면 비열 작아야 될 거고요 작아야지 위험할 거고요 아 당연히 연소열은 커야죠 그래야지 위험하겠죠 연소열이 커야지 위험할 거고 끓는 점 비점 낮아야 됩니다 그 휘발이 잘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가연성 물질 두 번째 증발열 증발열 작아야 되고요 연소열 커야 되고요 연소속도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위험하겠죠 3번 표면장력이 작아야 되겠죠 위험하려면 크면 안 되고 인화점 낮아야 되겠죠 발화점 낮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다음 4번 비중 밀도 관점입니다 작아야 될 거고 압력 높을수록 녹는 점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이것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6번 16번 16번은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ㄱ과 ㄴ은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고요 ㄷ은 학교론 책에는 없습니다 설명 제가 해드리겠지만 ㄹ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기술사 정도 되는 책에 있어요 이거는 지문이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흔히 말하는 심화 교재 있잖아요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는 학교론이고 어떤 어떤 우리가 대학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물리학과다 그럼 이런 학교는 물리학 개론을 배울 거고 뭐 이제 상률 올라가면 물리에서도 뭐 유체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현대학과 나누지 않습니까 깊이 더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꺼내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설명할게요 ㄱ과 ㄴ은 이거는 뭐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ㄱ과 ㄴ이 더 가는 게 1 3 4입니다 1 ㄱ 역화 연료의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빠를 때 그래서 연료 노즐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맞고요 선화 불꽃이 노즐 위에 동동 뜨는 거죠 들뜨는 현상 그래서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느릴 때 이건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책에도 있고 이거는 페이지 425페이지에 줄 다 쳐놨습니다 425에 줄 다 쳐놨고 황염은요 고대로 얘기한다면 누를 황 노란색 불꽃입니다 우리가 노란색 불꽃 한 번씩 볼 때 있죠 우리가 가스레인지 켜면 주로 파란색 불꽃 올라오잖아요 그 노란색 불꽃 올라올 때는 글론적으로 불완전 연소에서 그래요 그거 완전 연소하면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불완전 연소에서 그래요 노란 불꽃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염은 분출하는 분출하는 기체 연료와 공기의 화학 양론비적에서 공기량이 적을 때 맞아요 이거 불완전 연소에서 그래요 가스레인지에서 한 번씩 붉은 불 올라올 때 있어요 노란색 불꽃 파란 게 올라와야 되는데 불완전 연소에서 그게 황염입니다 황염은 나중에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글자 그대로 한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노란색 불꽃인데 한 번씩 렌지에서 가스레인지에서 노란색 불꽃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거 불완전 연소에서 그래요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리얼 때문에 갑니다 리얼 리얼 이건 기술사 내용이에요 연료 노즐에서 흐름이 난류 난류는요 요동친다 격동인다 알겠죠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말 그대로 난류 형성할 때인데 이 경우에 확산 연소 기체 연소가 거의 확산 연소죠 화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난류가 아닐 때입니다 난류가 아닐 때 반대말이 층류에요 층류 말 그대로 잔잔한 경우 난류가 아니고 격동치지 않는 공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층류일 때 확산 연소에서 화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가 빠를수록 높은 건 맞거든요 비례한다는 말도 비례한다는 말도 조금 이상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례한다고 하는 말보다는 분출 속도 빠르면 화염 높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비례는 수학적으로 정비례를 비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게 비례거든요 이 비례를 정비례를 그냥 비례라고 얘기하는데 이래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비례라고 얘기 안 해요 뭐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말 쓰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느 쪽은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확산 연소에서 화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 커진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왜 가스렌지 1단 키면 이만큼 올라오죠 불이 만약에 가스렌지에 불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1단 딱 키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높이면 더 올라오잖아요 3단 키면 더 올라올 수 있잖아요 불이 확 맞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1 2 3단 가면 분출 속도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화염의 높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가스렌지 키만 알 수 있어요 1단 2단 3단 그 분출 속도 분출하는 그 속도 보는 거거든요 자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얼 지문은 조금 까다로웠다 자 이 문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표 알겠죠 이거는 기역과 니어는 우리가 흔히 보던 건데 안 보던 것들이 나왔다 알겠죠 답은 3번으로 좀 봐주시고요 17번 화재 피해 조사 산정 기준 중 동일 소방 대상물로 한 건의 화재로 취급하는 기준 이거 페이지 541 페이지 있고요 이거 답만 체크할게요 이거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책에 알겠죠 그대로 있는 내용이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1 페이지 줄 쳐가지고 기출 확률이 있다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한 번 안 나오겠나 딱 했는 건데 그냥 요번 나왔어요 이거는 뭐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18번 할로겐 화합물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재 일단 할로겐 화합물은요 오존층 파괴물질입니다 아까 수업시간에 한 번씩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할로겐 할로겐이 할로겐 쪽에 플로우르 염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로우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 저거 오존층 파괴물질이죠 독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수소와 결합하면 불화수소거든요 그럼 할로겐 화합물 맞죠 이거 함부로 냄새 맡다가 이 폐 다 녹아요 자 한 몇 년 됐는데 구미에 구라수소 실은 트럭이 가다가 전복돼가지고 이게 누출됐어요 그 동네 인근 사람들 다 대피시켰잖아요 이거 알겠죠 이거 다 중화시켜야 됩니다 약간 산성화 물질이라서 중화시켜야 돼가지고 독성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뭐 글자 보면서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 1번 독성이 적을수록 좋은 거 맞죠 당연히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대기 중에 잔존 시간이 길수록 좋다 잔존 시간이 길면 안 좋죠 독성도 있는데다가 오존 파괴 물질인데 그죠 이거는 충분히 글자를 보면서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9번 19번 소화약재 중에 포소화약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포소화약재 1번 옳은 건 물었는데 불화 단백포 혹은 수성막포 참고로 수성막포는요 유류화재 소화에 가장 적합한 소포 소화약재입니다 그렇게 줄쳐져 있을 거예요 책에 수성막포는요 유류화재 소화에 가장 좋고요 유류화재 소화에 가장 적합하고요 표면화 주입 방식이란 게 뭐냐면 표면 하 아래 하자 표면 밑에서 주입하는 겁니다 얘를 거품을 알겠죠 표면의 주입 방식은 예를 들어서 유류 탱크 화재 시 화재 시 탱크 하부에 포를 주입하는 거예요 이게 표면 하입니다 표면 아래 하 표면 하에서 주입한다 표면화 주입 방식입니다 그럼 얘가 거품이 딱 밑에서 타고 올라와요 밑에서 거품이 타고 올라와서 산소 차단합니다 가위물과 산소 차단하는 거예요 타고 올라와서 알겠죠 포구품이 상부로 탁 올라와서 산소 차단 시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해합성 계면 활성 제포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할 건데 했고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계면 활성제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비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비누 계면 활성제 비누 성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얘는요 친수성기도 있고요 친유성기도 있습니다 뭐냐 물때도 잘 녹고 비누로 따지자면 물때도 잘 녹고 기름때도 녹는다 이 말입니다 기름하고도 친하고 즉 기름도 잘 녹고 물때도 잘 녹고 그게 계면 활성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름때 묻은 옷 빨면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냥 물로 하면 잘 안 지잖아요 기름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손에 기름 묻어보세요 그냥 물 하면 미끄미끄라지 지어집니까 그래서 비누 칠하잖아요 맞죠 그럼 무언에 친유성기 기름하고 친화력도 있고 물하고 친화력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계면 활성제 비누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포는 친수성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유동성도 있어요 움직이는 성질도 있고요 포가 막 이제 구글부글 움직입니다 내유성이 좋다는데 내유성 약합니다 어 내유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내유성은 약함 즉 내유성이란 것은 기름에 내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하고 안 친하다는 뜻이에요 즉 내유성 하는 말은 기름의 작용에 잘 견디는 성질 근데 얘는 기름하고 친해요 기름 성분하고 잘 결합해가지고 띠내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유성이란 것은 기름의 작용에 잘 견디는 성질인데 내유성이 좋다가 아니고 약하다는 걸 봐야 됩니다 일단은 해명 합성 개념 활성제포의 특징은요 발포성도 좋고요 그리고 유동성 유화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내유성이 아니고 유화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화성 기름과 친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기름하고 화친할 때 친하다 다른 말로 친유성기 친유성기 알겠죠 친하다 유화성이지 내유성은 내유성은 약하다 유화성이 좋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유동성은 좋은 거 맞는데 유동성은 맞습니다 좋은 게 맞는데 근데 내유성이 좋다 이게 틀렸습니다 내유성이 약합니다 3번 단백포는요 유동성이 나빠요 이거 그냥 또 줄 치면 되는 건데 책에 단백포는 유동성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내왓성은 좋습니다 내왓성은 화재에 강한 성질 화재에 강한 성질 와 플라스틱 중에서도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도 잘 타는 플라스틱 있어요 열 가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 경화성 수지는 잘 안 타요 플라스틱이라도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왓성이 좋습니다 단백포는 내왓성이 좋다 결론적으로 불에 잘 안 탄다 내왓성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백포는 유동성은 나쁘고 내왓성 좋다 거꾸로 돼서 틀렸습니다 3번 알코올용포 알코올용포는 보통 수용성 위험을 화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세톤 같은 거 알코올용포는 수용성 위험을 화재에 적합한 건데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면 소화 능력이 당연히 더 좋아지죠 거품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20번 자 20번 문제는요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소화 설비 기준에서요 이제 문제 기출 그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게 소화 설비 중에 자세한 어떤 설비 설치 기준은 제외하겠다는 글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소화학계로 문제에서 출제할 때 자세한 설치 기준은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경계에요 경계 이 문제가 약간 경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출제위원은 이게 자세한 설치 기준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 이거는 이게 자세한 설치 기준이 아니면 뭐가 자세한 설치 기준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 이거는 자세한 설치 기준은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작동 원리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간 경계성이 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충분히 낼 수는 있다 알겠죠 오늘 문제 풀이에서 어려운 문제 몇 개 있지만 이것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절대 낼 수는 안 되는 문제는 몇 번이다 10번 같은 문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좀 유명한 소방학 강사들 되게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사람들 워낙 제가 하니까 아 진짜 10위 문제 이제 아닙니다 제가 봐도 알겠죠 근데 20번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단은 20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표적인 가스 소화설비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작동이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감지기에서 감지를 합니다 감지기에서 감지를 해요 그럼 신호가 가요 감지기에서 수신기한테 보냅니다 아이고 블라떼요 어 보내면요 이 수신기에서 아이고 클라떼 빨리 그거 보면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것도 책에 페이지 674페이지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나중에 또 수업할 때 또 언급하겠지만 그러면 얘네들은 저장 용기가 있고 기동 용기가 있어요 저장 용기에 이산화탄소가 꽉 있는 거예요 기동 용기란 게 뭐냐면 기동 용기가 저장 용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제가 기동 용기잖아요 제가 먼저 신호 받아가지고 저장 용기 뚜껑 열어주면서 이산화탄소 니 빨리 나가라 불났단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동 용기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수신기에서 이제 감지를 해요 그러면은 빨리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솔레노이드 벨브가 개방됩니다 수신기에서 얘한테 신호 줘가지고 개방합니다 전기적 신호 줘가지고 얘가 전자기를 발생시켜서 빵 이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 때문에 기동 용기가 개방이 돼요 용기 벨브가 개방이 되면은 기동 열기에서 또 기체가 나와요 얘가 가서 저장 용기 개방해줍니다 저장 용기 안에 CO2 있어요 여기에 CO2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개 더 얘기한다면 선택 밸브도 개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 밸브 개방은 구액실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열어도 열 불 날 수도 있고 저강신 불 날 수도 있고 그럼 저강신 불 났다 이제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저 열어주는 거지 열어줄 필요 있습니까 없죠 맞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는 솔레노이드 벨브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알겠죠 1번 기동 용기 기동 용기는 저장 용기 열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동 용기는요 가장 큰 특징이 저장 용기 열어준다는 걸 포커스 맞춰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 맞춰줘야 됩니다 기동 용기는 얘가 얘를 열어주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1번 기동 용기의 가스는 압력 스위치 및 자동 폐쇄 장치를 작동시킬 역할이 아니고요 저장 용기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장 용기가 개방되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기체 나와서 불 끄는 겁니다 2번 저장 용기는 직사광선 및 빗물이 춘투할 우리가 없는 곳에 설치 요것도 책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줄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빗물 더 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빗물에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요 물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빗물이 내리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약간 탄산 띄거든요 그러면 약간 산성을 띄는데 그거 보고 물론 산성비라는 얘기 안 합니다 산성비라고 하는 거는 보통 황산화물이나 칠소산화물하고 결합했을 때 강한 산성을 띄기 때문에 산성비라고 하는 거지 다만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약한 산이에요 알겠죠 물에 쫑는다 이 말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빗물 이런 거 우리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3번 전력 방출 방식 요게 뭐냐면 밀폐 공간에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설비입니다 여기 불나서 이 밀폐 공간에 이산화탄소 뿌려놔야 되잖아요 무거기 때문에 깔아 안거든요 뿌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CO2 방출하는 장치에요 그 전력 방출 장치 줄 치고요 물론 저 책에 줄 쳤습니다 전력 방출 방식 이 방식이 뭐냐 밀폐 공간에 이산화탄소 방출 밀폐 공간에 CO2 방출하는 어떤 방식이다 설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출했는데 환기 장치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정지되어야 합니다 환기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산화탄소 방출했는데 환기 시키면 날아가잖아요 환기 당연히 시키면 안 됩니다 불 꺼야 될 거 맞죠 밀폐 시켜 놓고 쫙 불은 겁니다 물론 그때 임명은 다 대피해야 되겠죠 그전에 맞죠 밀폐 공간에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전력 방출 방식에서는 음량경보장치와 방출 표시등이 필요합니다 나가라 이 말이죠 이제 이제 불을 거니까 알겠죠 사람들 임명은 나가라 방출 표시등은 이게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방출 표시등 밑에다가 압력 스위치에 의해 여기서 압력 스위치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말적인 것들은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다시 한 번 더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려웠다고 판단했던 문제들이 한 대여섯 문제 있는데 기본 보통 이제 우리 가르치는 현직에 있는 우리 일반 저를 비롯해서 선생님들도 조금 많이 조금 당황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시험친 당사들이 더 당황했지만 알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시험은 아마 올해 이 정도 난이도가 해서 점수 때를 보면은 이 점수 때에서 더 내려가게 하진 않겠죠 최소한 대신 이제 문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분 같은 문제는 진짜 이건 문제가 아닌 거 어떻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해서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ikal 인사드네 그 그 인사드네 를 수 나